예, 새로운 코어를 찾기 위한 에일로이의 메인 퀘스트 진행입니다. 모레버가 바다 2탄 일단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려나 여기군요 펌프 노드를 가동을 해서요. 물을 빼고 거대 보트랑 전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저기 뛰는 곳이야 또. 어잉? 아, 반대쪽으로 못 뛰네? 멀리 뛰어야 되나? 멀리 뛰어야 되네 멀리 뛰어야 되네 짧아, 짧아. 아, 알았다. 어? 대각선으로 못 뛰어? 충분히 뛸 수 있을 거 같은데... 아, 뛰었지? 헤헤 오케이, 두번째 벨브 나옵니다 아 저걸 뚫어놔서 열리네 야, 헤엄치는 게... 아니, 동작이 진짜 많아요 아, 신경써서 만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펌프 관리실, 100m 아, 아... 아, 뭐야... 아, 뭐야... 느꼈어, 바로... 일 salud해 만약에 잠시만요 다행이네요 똘갱이 애들이 있어가지고 안템 먼저 파밍하고 어구 밑으로 내려.. 아니구나 여기 통로가 밑에는 뭐 없나요? 밑에는 상자가 있네 밑에는 통로가 아니라 상자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상자의 칭찬은 저도 mesmo 아름다운 여기 안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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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제 보스전이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로써 다음부터는 헤엄치는 던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만나요. 이렇게 따지면 또 몸의 영역이 더 늘어났네요. 언제 우울해집니다. 너무 모험을 할 곳이 많다 보니까 많아도 불만 적어도 불만 그런 거죠. 너무 모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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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모험해. 여기가 라스베이거스인가봐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개나리 같은 거대 몬스터가 맞겠죠 물을 담아낼거요 총 레바를 다 썼어 벌써 괜찮고 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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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따라오니까 좋구만 아 맞았네 안 보여 참았네 한 마리 어딨지? 뒤에 있나? 여있네 잡힐 오케이 끝 끝 자 이제 포세이돈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자리 잡고 하니까 쉽게 잡은 것 같아요 아 좀 더 좋은 재료가 나왔었으면 했는데 이후로는 뭐 새로운 적이 없을려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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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팩. 아, 벽스트리언인가? 너는 어디서? 너는 물에 빠졌다? 네, 그런데 새로운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길을 찾았다. 네, 어려운 걸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그들의 흥미를 지켰다.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았다. 뭐? 너는 미치지? 왓츠는... 아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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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게 잘 지낼려... 여기 ... 그리고 시작해야 할 걸 방금 있으려고 합니다 하핳 두번째 보스겠네요 호세이돈 관련된 보스입니다 제가 눈치를 깠기 때문에 자 일단은 스캐닝을 해볼게요 타이드리퍼 약점은 점겹 에이씨 꼬리만 주려고 했는데 실패 nghiêm을 전격이죠 이제 전격 으로 갑니다 우와, 워 디자이밹 와아.. 대박 뭐야.. 오.. 치명적 1격 적격 잘 먹혀요 또야? 얘 전격 뒤롭게 잘 먹히네 웃겨? 아 뭐야 아 저거 뿌려야 되는거 저거 잘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포테이노는 일단 애들하고 얘기 먼저 하죠 네 네 전격이 아주 취약했던 적이라서 뭐 의외로 고스 회전이라고 해도 거의 뭐 아주 쉽게 잡지 않았나 싶어요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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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터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것 좋네요 아 오늘 열렸습니다 호세리더는 의외로 얌전하게 있었네요 버티고 있는 적이 있었지만 보수돈은 어떤 프로젝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컨솔을 구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 엄마는 저거 싫은데? 그 컨솔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포인트는 엄청 많이 찍은 것 같은데 이번엔? 별로 안찍었나? 꽤 찍었어요 음성 데이터도 자 가이아 터널 삽입 한 번만 나가면서... 어 여기 또 뭐야? 나가면서 아까 헤엄쳐 왔던데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네요 아 진짜 이쁘다 와 대박 야 이거 진짜 이쁜데? 자 사진 한 장 찍어놓을까? 너무 힘들게 서있지 말고 좋았어 이제 사진 한 방 찍을게요 어 이런거 빠진 필요 없구요 UI 잠깐 숨기고 사진 찰칵 예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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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갔던 통로는 또 갈 수 있는건가? 그게 궁금해요 짱 이쪽? 못 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어? 갈 수 있네? 이쪽도 올드로 관주로 하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둘 다 툭루가 있네요 고대의 귀중품 삼자 반대편도 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언제든지 오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라는 대로 먼저 예쁘게 나가보도록 하죠 애들하고도 이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던 그런 모습이 폐후가 된거라 왠지 느낌이 안타깝다거나 해야 될까요? 네 아 막힌 곳? 응 올라가는 곳은 이쪽 더 오이잖아 더 오이잖아 음? 음?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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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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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이 항상 내 장면을 원하는 것 여기가 또 다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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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너는 너가 찾았지? 그지 않았... 그리고 이제 대금으로 갈 필요한거 같아 아.. 아.. 나중에 가져왔으면 되나.. 이곳에 많은 계획을 제안할 것 같아 원래 엥버에서 wiggle 곳에서 해 볼 때가겠단 말이냐 아..이쿠.. 이 쇼으로.. 아..이런 말이야.. 우스는 모든 곳에서 찾아줄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있군 그리고 식물과 좋은 곳이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픔을 잊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ceğ, 게임의 대출을 통해서 많은 장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가겠습니다. 아 진짜 멋있네요 나중에 들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심층지옥들 다 패스했었는데 이제 가능하구요 일단은 지금 이제 가이아를 다시 만나야 되구요 시간은 뭐 적당하니까 가이아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겠으니까 이동하지요 오잉 또? 아 모르게 계속 발견해 아 반란군들 전척이지 야영지 전척이지랑 야영지 새로 뭐 전척이지랑 아 뭐야 15레벨? 아 이게 그때그때 못준거는 그 다음에 또 주나보군요 제가 25레벨 것들을 거의 다 해결했을텐데 15레벨이 있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다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거 간단하니까 자 가이아에게 포테이돈 전달하기 애들 잘있나? 좀 와이드 뭐 강제전환 아 뭐야 엄리가 없네 행원볼 부족 이런 스크래퍼 강제전환 지금 되고 있지않나 아 플라우나고 아 엄리가 없어요 행원볼이 부족하고 에이 에이 짤짤이를 강하이 받자라니까 아 애들하고 뭐 얘기할거 달라진거 있나 어 아 아 아 아 왜 얘랑 스트라이크 지금 스트라이크 둘필 없구요 야 아 아 아 여긴 아 어 아 나 아 缺 spare 그 노래 바로 가이아한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팔 하나 없는 애, 아 이름 까먹었어 여깄네 여기 코탈로 아 뭐 생각 없어요 음 중간에 왔을 때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예 일단은 가이아한테 포세이돈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 모르니깐요 오우씨 예 모레바다 퀘스트 완료됐습니다 가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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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승이 많은 조작 자리들에게는 비오스피가 없다는 단속으로 4개월의 연구점에 내버려 부enan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고, 등이터, 보수돈, 프로지만 누군가와서 나랑 같이 넣을때? 나를 더 높아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랑, 모든 일에 들어가요 아멘 아멘 데미터는 다음 목적지입니다 데미터 다음 목적지입니다 도착이 되는 의미입니다 응 끊었네요 응 바를의 호출이 있어요 바를 일단 뭐 새로 열렸다는 방도 구경하고 바른바를대로 만나면 될 것 같구요 아 어디일까 이 전에 열렸던거고 열렸던 방 아예 여기 올렸던 방도 있던데 아예 여기 어디에 있던데 아예 여기 어디에 있던데 아예 여기 여기 아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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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이스라엘을 찾고 있다면... 이 바다와 바다에 발을 먼저 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확인하러 가게 될 것 같은. 지금... 돌아가 올해가 올해가 될 것 같아요. 그 문이 전혀 있어도... 그나저나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사용서만. 응? 뭘까요? 음? 전지가 필요하네요. 아, 아직 시간이 좀 얼른 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이게 다 regulation. 정말? 아, 이거 but... 아. 아, 제가 알겠습니다. 둘 크게 달라는 건 모르겠는데? 조명을 켰대요. 빨리 가봐야죠. 베타랑 베타가 어떻게 된 상태일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일지 모르겠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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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있었나? 내가 말해? 하... 그녀가 왔어, 나한테 얘기하셨으면 좋았다. 네, Beta? 그녀가 생각하고 알 수 있을까 아프다 하..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얘기하셨으면 좋았다. 아... 아... 그리고 이는 그녀의 한의 네너들이 다른 사람은? 아, 길도가. 그녀가 봤을 때, 하나님의 해디가 되셨습니다. 가나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네너들이 그념의 얼굴이 없었어요. 제 서비도와 주요가 그념으로 말하니 그녀는 그녀의... 그녀의 주요가.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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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에요.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의 것이죠. 그리고... 한일에... 한일에... 제 트레이닝을 통해... 이따가... 틸이 기다려있고... 한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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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산... 그니까... 그녀가... 그녀가... 그림, 책들, 미디어시블를... 몇몇에 뵈어버렸는데... 몇몇 후에... 다가가... 왜요, Beta? 제가 조금 데이터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와 Zero Dawn과 Far Zenith이 있었습니다. 0라이크의 가정 그가 엘리즈베드 소박을 알고 있어야지 그는 그 이유가 당신을 통해 왔어? 그가 더 말할 수 있어야지? 그녀의 그녀의 그림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생활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생활을 얘기하셨나고 그녀의 생활을 연출하셨고 뭔가 같은 것처럼? 그녀는 아무튼 그녀가 없어서, 그녀가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겪고 싶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니까, 그녀는 위로를 포장하는 시험입니다. 그녀는 수업을 연구하고, 그녀는 다른 Xenus 없을 수 없게 하시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뭐지? 그녀는 그 첫째, 현장에게 말하라, 그가 그녀는 그녀와서 말하고 싶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역할을 지지 않으며. aine we said that tell the reached out to you using a data channel it appeared in my training interface as another assignment when I opened it there are a series of intermittent witches I realize that alter Spence for instructions on how to open up a new virtual space when I entered it my training interface disappeared instead of the usual 전문 해커였나? 집? 집은 가스와 오션 비위치? 하늘은 오션 비위치와 오션 비위치 하여 그곳은 그녀가 하여 그곳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여기를 하셨는데 그 자조로 하셨을 때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저의 눈에 링크하는 거 여기가 이곳에 여기가 가면 한편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내가 한 번에 잊지 못하셨는데 전혀 없으면 그림받카엘 portrits, allegories, ships at sea She had so many It didn't interest you? I liked her media portal It had so much more than my training interface Clips, shows, hollows My favorite was this one called Second Time Around About a family whose kid comes back after disappearing during the hot zone crisis Right, but did this portal have anything about the Zeniths themselves? Anything we could use? No Any information about them was redacted Any information about them was redacted Then, what? 연락을 끊었어 So Tilda set up a secret virtual space where she could talk to you A house on a cliff Then later she cut you off But other than the fact that Tilda knew Elizabeth you don't know why she did those things? I don't! Okay? I thought of every possible reason that would make her leave But whatever I did wrong, I don't know what it is When I finally met the others, she ignored me I thought of this I thought of the data channel was never existed I thought of this is not even the matter I thought of that Tilda was the same as the others It won't help us defeat them I thought of it Let's leave it at that then Let's leave it at that then 하지만 그녀는 아주 어렵다. 나는 내 삶을 위험한 게, 매일 날에 띄게 하고, 그리고 그녀는 조금 더 좋은 게 그녀는 지금 내가 다 먹으려고 하고, 모두가 정말 돋는 날이 도와주지 않냐. 죄송합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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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whoever 도와주지 않냐. 음... 당신은 항상 항상 다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때로는 운동을 잊지 못하고 나는...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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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이른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물에 빠졌고 그 물에 빠졌고 아가니는 요청을 했었을 때 너는 언제나 말하자 그래도 를 주셨고 그는 그가 많이 배웠어요 너는 그가 많이 낫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데 저는 시간을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했을 때 지금 다시 돌아가자 알겠습니다 계속 연결하고 배대 Gai아가 중요하게 지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시간 Sex Record tienen. 그 다음에 Hephaestus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하지만 저는 목정들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시간이 있긴 하네요. 본거 아니야? 본거 아니야? 본거 아니야? 본거 아니야? 진짜? 바울은 그러는데 너도 안 그렇잖아. 에일로이는 그러지 않잖아. 가이아와 얘기를 했었지? AI가 말했지? AI가 말했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 가이아는 관심이 있어야지. 아, 알겠지? 엔소적인 프로세싱이 가능한 것 같아. 예. 됐구요. 예, 이야기는 이걸로 이제 된거 같아요. 자, 데메트들의 좌표로 이동하는 다음 캐스트는 또 서브캐스트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급할거 없죠. 메인퀘스트 아껴주세요, 아껴주세요. 다음은 곧을 해볼까요, 곧? 할게 많아서요. 24벨벨 걸령군 야영지도 있으니까 요것도 하고, 유물페어도 좀 하고, 진행은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세이돈 맞죠? 암만 술을 먹고 퀘스트를 한다고 해도, 포세이돈을 얻었습니다. 모래바닥 퀘스트 완료 지었구요. 다음에 계속 영상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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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